큰 김치 사발면, 큰 튀김우동 사발면 편의점에서 구입할 수 있어요 우와! 근데 이거 봐요 오 그냥 진짜 생김치네 김치 건더기가 엄청나게 푸짐해요 김치찌개 느낌? 오 쿠키같아 쿠키 뜨거운 거에 넣는데 바삭바삭한 게 남아있어 솔직한 맛 평가 김치 건더기가 진짜 많아요 요거는 진하고 우려낸 듯한 느낌? 튀김우동이 되게 매력적이다 작품을 다 잘해봅시다 하lara, 그렇게 리ился